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메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성장하는 신앙 모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 장소에서 현장 예배가 4개월 넘어서 5개월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주의 성전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27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이 즐겼던 세 절규 중에 바로 맥주절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후반전, 하반기의 풍성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바로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맥주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첫 열매를 하나 옆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수확을 하는 농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영적으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입니다 우리를 이 때 하나님 영적인 농부로 불러주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 옆에 초점을 맞추고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각종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단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과 또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 인사말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 속이다 그런 말처럼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참가로 마틴 루턴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감사하는 삶 속에 성장하는 모드냐 아니면 원망불평하는 가운데 태보하는 모드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두 가지 모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답을 얻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24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모드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과 함께 묶어서 함께 묶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네가 가진 소위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결국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드릴까 저 부자 청년은 결국은 근심해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떠났는데 부모 형제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따라온 우리에게 결국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결국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새벽에 거리로 나가서 일자를 구하던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한 대나리온 즉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은 계속해서 제3시, 6시, 9시, 제11시 오전 9시, 정오, 또 오후 3시, 오후 5시 자그마치 4번에 걸쳐서 더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원리가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은 청직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찾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열심으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인 것처럼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의 품꾼들을 단체로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나가면서 일일이 개인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구원은 바로 1대 1이라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 이 내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은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일터로 갔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터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론 몰라서 묻지는 않았겠죠 이 주인의 질문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의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 주인으로서는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고 뽑는 거죠 이처럼 주인은 유능한 일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원리나 정반대로 무능한 일꾼들을 도우로 나온 것입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절대 제자로 우리를 고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없고 은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창세의 3장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 불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부터 한 대나리온씩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처음 일찍 온 자부터 주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온 자가 한 대나리온을 받자 먼저 와서 더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자 주인에게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에도 당연하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자본주의 사상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능력대로 일한 만큼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공론 원칙이 있고요 양육강식이 있고 적자 생존의 창세계 3장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세상의 스타일대로 창세계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절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대나리온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대나리온을 먼저 온 자에게 준구합니다 그리고 품삭에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위를 갖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삭스를 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교회 우리를 입군으로 불러주시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혼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른받은 자들 바리세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마지막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정말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이죠 바리세인과 설관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 천국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새벽에 부름을 받은 모태신앙인도 있고 오전 9시와 같은 유년기에 어린 시절에 정말 디무대와 같이 일찍 부름을 받은 릴먼트도 있고 정오의 청년의 시기에 부름받은 자도 있고 오후 3시에 노년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정말 죽음 직전에 오후 5시와 같은 제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시간표는 사실 다 다릅니다 부르시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이라는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어떤 보상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피형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옛 틀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시대에 걸맞는 새 틀로 여러분 천국의 스타일로 복음 스타일로 날마다 갱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5절에서 6절에도 계속 나와 있듯이 또 나가보니 또 있는지라 또 나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은 현재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그 주인의 마음으로 수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고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또 있는 것입니다 장터는 창세기 3장 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는 선택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오 또 우리 전도자들의 시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른받은 자는 먼저 부른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극률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초청하기를 청원을 드리지 못할 망정 늦게 들어온 자를 향하여서 동일한 대나리온을 지불했을 때 원망, 풀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보검 15장의 탕자의 비유 바로 집안에 있던 그 형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바울은 어땠습니까 동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로마서 1장 14절과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빚진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른도원에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철저히 은혜의식을 가진 자는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요 너무도 창피스럽고 더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드려도 드려도 늘 부족한 마음이 바로 은혜 모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문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계속해서 다오다오 채무의식이 아닌 채권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이 부족한 것처럼 속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처럼 늘 우리 마음에 부족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금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의 자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중단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할 때 실제로 말라기에서의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요 400년이라는 암흑기에는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평 모드를 말로 은혜의 모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부른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 모드 속으로 들어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 모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대나리온씩 주는 것은 추인의 뜻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불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 된 자나 먼저 된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절대주권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관저가 진짜 저주는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저주는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이다 영적인 바리사적인 예틀은요 은혜 불감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열방의식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창제기 3장, 6장, 11장에 입각해서 보상심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나라 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오늘 믿음의 무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부른받은 풍분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공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해주기를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먼저 부른받은 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쓰임받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오후 5시에 부른받은 품꾼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이라는 종말론적인 이 지구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에 입사해서 보면 우리는 다 제11시에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말세지말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중에 쓰임받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정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된 품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냐 당연히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능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영적인 장터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우리의 가문, 가정, 후대, 생업, 사역의 현장 나라는 어찌 보면 비보금화된 아직은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불모지 현장의 영적인 장터와 같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영적인 11세와 같은 가장 시급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반기 동안 무뎌진 우리의 심령들을 재정비해서 여러분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입구는 여전히 찾고 계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나중 불렀던 이방인들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불렀던 바리세인들이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지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결국은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보금이 확산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쓴 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요분, 다니엘은,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요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감사 모드 속으로 들어가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갈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어원이 think, 바로 생각하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불평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자꾸 입술로 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대직 은혜 모두 2대직 감사 모두를 넘어서 결국은 현장 모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장터와 같은 현장의 빈 곳 방치된 곳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가진 여러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그 현장을 채워나가는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의 시간표는 영적으로 해질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둔 영적 오후 5시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 장터 속에 방치된 갈급한 영혼을 영적인 포동원 현장으로 인도 아닌 전도자의 삶을 누릴 때 구원은 한 대나리온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금은 한 대나리온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지나온 상반기를 점검하고 다가올 하반기에는 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